이리와, 이리와 봐. 네.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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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그게 뭐야? 아, 이건 판남먹는 것 같은데? 먹어도 되는 거야? 그게 익은 거에 따라서 따보자. 어, 떨어졌나? 저리 떨어져? 어. 이게 딱딱인데? 도리야. 오, 안 깨져. 뭐야, 이거 먹으시는 거 맞아? 와, 엄청 딱딱한데? 없어, 이게. 지금 말라 비틀어져서 안에 없는 것 같아, 열매가. 이건 못 깨물어 먹어. 이빨 잡혀. 이거 나와도 못 깨물어 먹어. 플라스틱이야, 플라스틱. 아, 아니야. 와, 이거 진짜 플라스틱 같다. 응. 플라스틱. 저러니까 더 먹고 싶어. 뭐 먹어. 지금 거의 보이거든? 하얀 열매 이런 게 나올 것 같긴 해. 아직 주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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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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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있어, 있어, 있어. 완전 안에 진짜 조금 있는 것 같은데. 하나 있어. 오, 하얀 게 있어. 살짝 보여.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.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완전 말라 비틀어. 플라스틱. 물, 물. 끓는 물에 넣고 이런 건 안 되겠죠? 냄새. 간장 냄새. 조정 간장. 그치? 대게 먹고 싶지 않은 냄새 같다고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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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너 그냥 원숭이 높게 낫게 될 것 같은데? 깜짝 놀랐어. 힘도 없었는데. 아단 말이야. 고마워. eren Galvca. 아단 말이야. 찌개가 죽는다. 발작권. 길이 발작권. 초밥. 키디는 waters. 깨돌하게 깨돌하게 goosebumps. 사전에다. 대한민국에 어디선가 맹수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좀 이런 데가 동물들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. 어디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원님 그래 뭐, 뭐 보고 쓴 건데, 뿔닭? 뿔닭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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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부끄럽더라고요. 팔 한 번 잘못 썼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정말 고잘깍도 없는 존재였구나. 이기같으면 오락해봤죠, 이기사이. 이기사이기 한 3개밖에 없거든요. 어떻게 우리 사냥하는 것보다 화살 참는 게 더욱 바쁘니까. 아, 됐다. 됐다. 와, 수고하셨을까요? 아니, 그 신기한 게 우리가 오다가 진짜로 봤잖아. 똥들, 얼마 안 된 똥, 육식 동물동, 초식 동물동 다 봤는데 왜 지금 모습을 하나도 안 드러냈을까? 고물들도 다 지금 어디, 깊숙이 들어가서 좀 서느라고 이런데, 이기사이 어떻게 되죠? 이거 화풀이 안 돼. 아니, 뭐 있나? 어떻게 해찌할까? 토든지. 뭐. 뭐. 감사합니다.